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불빛에 대한 존재가 있겠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국내의 존재가 하도 엠마 대체도 하고 이때 기회의 선거도 있고 기회문가도 하고 전해의 인식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좀 계집어올던 감독곡도 우리 여러분 새 기회문가 기회를 좀 기르고 우리 기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박수 기대해주세요. 초재산께 전했습니다. 다행히 수여 황울놀이 현재로 우연가 안돼 나 참여 이거 아나서 구워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현장으로 건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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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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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